사람 A, B, C는 모두 혈중 티록신 농도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체온 조절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우선 티록신 나오면 이제 TRH, TSH, 티록신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간내 시상하부의 TRH, 뇌아스체 전협의 TSH, 갑상샘의 티록신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경우인데요. 이 티록신의 분비량이 정상적이지 않대요. 농도가 정상적이지 않대요. 근데 표간은 A, B, C의 티록신 농도가 정상적이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지금 A같은 경우는 뇌아스체 전협의 이 부분에 이상이 생겨서 TSH 분비량이 적기 때문에 즉 A같은 경우는 얘가 적으니까 TSH가 갑상샘 자극을 덜 하게 되면서 티록신이 적은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갑상샘의 이상이 생겨서 B같은 경우는 갑상샘 문제 때문에 티록신 분비량이 적어요. 갑상샘 이상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C는 갑상샘의 이상이 생겨서 아, B는 티록신 분비량이 많은 거네요. B는 티록신 분비량이 정상보다 많은 거고요. 오히려 C가 갑상샘의 이상 때문에 티록신 분비량이 정상보다 적은 경우에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는 사람 기역, 니은, 디귿의 혈중 티록신 농도와 TSH 농도를 나타낸 거고요. 기역, 니은, 디귿은 각각 A, B, C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고 A는 플러스 마이너스 중의 하나랍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선은 지금 티록신과 TSH의 관계에 대해서 떠드는 거기 때문에 A같은 경우는 둘 다 부족한 거죠. 그럼 둘 다 부족한 거니까 디귿이 A 그러면 B같은 경우는 티록신 분비량이 정상보다 많습니다. 갑상샘의 이상이 생겨서 그럼 체온이 너무 높을 거고요. 음성 피드백을 통해서 TRH 줄일 거고 TSH 줄일 거예요. 그래서 B는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자, C는 갑상샘의 이상이 생겨서 티록신 분비량이 정상보다 적을 겁니다. 그럼 역시 음성 피드백을 통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니은이 C고요. A는 마이너스 이렇게 선정이 되겠죠. 그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는 마이너스고요. 자, 니은 기역에게 지금 기역은 B입니다. 기역은 B입니다. 티록신 분비량이 정상보다 많은 상황이에요. 티록신을 투여하면 투여 전보다 TSH의 분비가 촉진되냐 이건 뭐 애초에 틀리죠. 가뜩이나 티록신 분비량이 정상보다 많은데 티록신을 더 투여하면 음성 피드백을 통해서 TSH 분비량은 훨씬 더 줄어들 겁니다. 디귿 정상인에서 뇌하수체 전엽에 TRH의 표적세포가 있다. 그죠? TRH는 간뇌 시상하부에서 나와서 뇌하수체 전엽을 표적기관으로 삼으니까 답은 기역,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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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역 감사합니다.